야 То6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래아리다입니다 래아리다이의 게리보드 컨텐츠 슈퍼 파이팅 3파전 대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와우우우 어요오오 영혼, 참 영혼없다 원래 이게 미스겠냐 제 소울리스, 제 소울리스 프렌드 스팀 프렌드 제 오른쪽에, 아니 제 왼쪽에는 어 스커드 지금 폭풍? 칼날 폭풍? 폭풍 칼날? 칼날 폭풍이지요 칼날 폭풍이야? 칼날 폭풍 잘 느끼고 있구요 제 옆에 벨코즈는 비행 난 왜 그냥 벨코즈라고 해? 벨코즈는 아니 아니 그냥 아 전투기계 아니 뭐지 뭐냐 전투기계 벨코즈든 그냥 벨코즈든 그냥 벨코즈잖아 그렇게 하자? 그렇잖아 뭘 그렇게 해 전투기계랑 그냥 벨코즈랑 차이가 얼마나 특별해 그냥 하자 쟤 아 자 어쨌든 저는 제노스 피에시를 끼우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 피에시를 왜 끼우냐면요 이렇게 서로 개싸움을 할겁니다 자 서로 체력 5천으로 시작하고 어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정말 심플한 컨텐츠죠 자 3라운드 형식으로 진행할겁니다 자 그럼 1라운드 바로 가시죠 가자 이치로 이치로 아 잠깐만 게리 렉 걸렸어 게리 멈췄어 아우씨 제노스의 엄청난 존재감일 제노스의 엄청난 존재감일 제노스의 엄청난 존재감일 진강 흐으으으응 오우 오 Europa 으으 relate 으으으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 komun 우리 땅 오 어디갔어 안보여 안보여 작아서 안보여 핫 머싱덤블룸 어흐 머싱덤블룸 예엣 머싱덤블룸 머싱덤블룸 맞는거야 아아아 어 뭐가 죽어놨어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неб가 죽었어 아 이거 너무 야, 땀나기 죽었어 역시 제노스야 자, 남성한 비행이다 아! 아.. 지금 접전입니다 접전 와 진짜 세계 파괴야 이게 야 백호전 사기다 백호전 누가 켰는데 지부야 미안해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오우 하하하 맞나 이게 바로 자아 비행 승리 아아아아아 나 나 단상 이에 올릴려 했는데 으으 단상 이에 올릴려 했는데 이거 커가지구 됐다 됐다 비행 승리 아으 아 쟤 벨코즈 궁 핵싹이다 야 데미지 맞나 4천 짠대 4천 하하하하 비행시 퇴기 4천이야? 핵싹이네 그렇게 세게 한 적 없어 나 와 핵사기네 진짜 네 이렇게 1라운드 벨코즈 피에이시를 낀 비행의 승리로 끝났구요 자 그럼 다음 2라운드 서로 각자 피에이시를 바꿔서 또 2라운드로 대결하게 됐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 있는 바다라는 비행 왼쪽에 있는 아지르는 스컷입니다 오예 오예 자 가자 고고고고 빅 dz ra 근데 굳이 이렇게 기능에 서서해야되 멋지잖아 아 내가 이걸 깔아줄께 제일 멋있nie 야 자 여기서 여기서 스커드의 깨알같은 피에이시자랑 나오구요 역시 스커드는 내가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겠다 자 준비 시이이이 시작 가자 산방패스! 뚜벅이야! 원거리가 없어! 뭔데 2500이라잖아. 난 뚜벅이랑 원거리가 없어! 500명 남았다. 이렇게 된 이상 어 파둑이 안 나왔어. 우와! 심판! 죽는다. 왜? 후! 이거넘 먹으랑! 아 안보여! 오 야 보다 어디 갔어! 우와아! 이거넘 먹으랑! 겁나 렉걸리는데? 아 나 떨어졌다고! 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악! 나 신청 보니가! 스쿼드가 이겼어. 아 스쿼트 아... 자 2라운드 승자 스쿼드 아지르가 다 꼈구마저 스쿼드 아지르가 그 슈레모니 승리자마치 죽이지 분위기 겁났겠나 진짜 자 다음 3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죽어 왜죽어 이 비둘기야 자랑하라고 개멋있다 아이가 자 3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3라운드 각자 최강의 PAC를 끼고 최강이야 근데? 나름 대박 최강맞아? 맞아맞아 리븐 너프점 개사기다 진짜 나는 성능으로 보면 최강이긴하지 자 저는 사이타마 스쿼드는 아케이드 리븐 뱅은 전투기계 코그모 이번에는 스킨이름 말해줬다 땡큐 그래야지 피식 피식 하하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가자 자 근데 굳이 이렇게 시작했어야 됐나 와 산다면 좀 죽는 거 아이가? 준비 자 가자 시 시작 저.. 죽어! 죽어! 아 잠깐만! 아.. 일루와 일루와 들어와 들어와 나는 멀리도 난 멀리도 들릴거야 잠깐만 이거 뭐야 필수 진심 시리즈 진심 펀치 다 죽어! 다 죽어! 다 죽어! 스커드 게이요! 죽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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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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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왕 그거 농성한다 농성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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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줄게 안아줄게 로아 들어와 어응 어응 아 이거 안나가 이거 안나가 들어와 안다면 내가 먼저 간다 아 잠깐만 아 왜 이리 걸리냐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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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쎄 죽어 일루와 죽어 죽어 아하 연속 도통펀스 아 너무 쎄 이거 너무 쎄다 아 야 나 떨어졌다 아 살려줘 일어나 일어나 노클립으로 어 나와 어 뭐야 깜짝이야 나 스파르타 나갈 뻔했네 아 죽어 아 루왉 훌륭 진실 시리즈 suc 이겼다 죽었나 죽은거야 어 깜짝이야 이케시아즉 잭 있었네 홉 3라운드승전은 저입니다 각자 일승심 거뒀네 네 3라운드로 끝났다고 생각하셨다면 우선입니다 자 보너스게임 죽창전 죽창전은 저.. 지금 뭔데? 선전버거가 스카운 스카운 진짜 신스틸러야 신스틸러야 신스틸러 그만해 그만해 자 죽창전 자 죽창전 한방이기 때문에 체력 최대치로 했습니다 아.. 웃지말고 진행을 해야지 아니 스카운트 스카운트 그..그것때문에.. 괜죽했는데 어떻게 해 빨리해 자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준비 시작 왕청 와 빙다구리 아 반다 죽창맨이기 때문에 자짜들아 목숨 3개까지만 하자 목숨 3개 오케이 목숨 3개 난 두 목숨 남았다 아 도심 죽어라 호잇 목숨다 어 잠만 잠만 님들 대화로 손 하나 죽었고 다음은 너랑 어 오케이 비행자면 죽었고 한 번 남았다 으아아아악 왔어 야 진짜 훅히하게 날아갔네 오케이 나 두 번 남았고 목숨 저기있구나 으아악 마스크 한 번 남았고 이 승부는 내가 가져가겠어 이 승부 내가 가져가지 이 승부 내가 가져가지 예측샷 그 밟을 죽는다 예측샷 예측샷 흥 흥 흥 와 팽 흥 치아 오 비행 비행 게임오버 흥 죽으라 받으라 흥 흥 흥 흥 흥 흥 근데 딱 저기에 딱 어떻게 딱 저기 가운데로 가지 자 엔드 자 보너스 게임 죽창전 제가 승리 흥 와 진짜 속아리스야 흥 흥 뭐야 뭐야 아 같은 마음이구만 이거 자 엔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 뭐야 문 날라갔어 흥 흥 아 됐어 됐어 헐참 일로와 일로와 흥 일로와 일로와 손인장 죽창맨 어딨어 죽창맨 어딨어 어딨어 빨리 들어와 엔딩해야지 흥 야 내가 머리에 올라가줄게 흥 왜 굳이 위에 올라타 흥 와 날라간까봐 흥 흥 빨리 옆에서 흥 나 진짜 분위기 확 깨지 흥 내 내걸로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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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